이번 소년들의 롤모델은 레전드죠 바로 빅뱅의 메인보컬 더 이상 말 필요 없죠 태양의 솔로곡이자 GD가 작곡한 닝가링가 이 솔로곡이 역대급 무대가 탄생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 솔로곡의 롤모델은 레전드죠 너네가 하고 싶은 거 있어? 세윤이 형 1픽이야 응 같이 하고 싶은 멤버 있어요? 김세윤이 형 세윤이 형 저희 팀은 세윤이 형 세윤이 형 그걸로 이제 안무를 자른거죠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자극적인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본능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니요 계속 계속 저희도 세 번째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가장 바라던 1번 형들이 뺏기지는 않을까 그럼 선택하겠습니다 저희가 뽑을 첫 번째 멤버는 코너스 엔터테인먼트의 김현종 연습생 뽑겠습니다 저희 뱀뱀뱅 팀이 첫 번째로 뽑을 멤버는요 노은이 형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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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는데 거기서 다행히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저희 뱀뱀뱅 팀이 뽑을 첫 번째 멤버는요 세윤이 형 세윤이 형 데려가고 싶었지만 어쨌든 혜윤이 형보다 제가 현종이를 먼저 뽑은 거잖아요 아쉽게 됐네 보컬은 누가 해야 되지? 국헌이 형 국헌이 형 좋아 내가 이제 저 질문 들어가면 완벽한 거야 기현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그 다음에 비보이 비보이 우리 아예 퍼포먼스로 가네 그래 그래 딱 퍼포먼스야 세 번째 멤버는요 지니 형 저희는 일단은 차근차근 했어요 보컬 중에서 가장 빛을 바라는 분들 댄스, 랩, 미역해 네 번째 멤버는요 KQ의 최종호 성우 형 KQ의 홍중이 형 박상현 형 우리 삶 맞죠 그냥 우리 삶 맞죠 잘 뽑았어 잘 뽑았어 멋있다 멋있어? 내 맘에 들어요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빨리 막 해보고 싶어요 이야 이 멤버 괜찮다 저는 약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발라버려야지 해볼까요? 네 노래를 틀어보겠습니다 태양의 링가링가 틀어줘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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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잉가링가가 딱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너무 좋아했던 곡이기도 하고 제가 그 노래로 YG를 붙었던 기억도 있고 이 곡은 정말 인생곡이다 현석에게도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고맙더라고요 진짜 고맙었어요 YG 연습신분으로서 YG 선배님 곡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부담이 큰데 저는 저를 믿고 우리 팀을 믿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그래 이거 누가 뽑은 거야? 이거 리더들이요 되게 똑똑하구나, 아닌데? 아하하하 아하 나이트 나이트 일단 서서 나누는 대로 들어볼게 네 아하하하 손 들어라 광복된 것처럼 뛰어봐라 발목 빌 것처럼 발짝건듯이 흔들어 이대 할임에는 될 때 시기를 놓치면 이 게임셀 갈등 가더라도 점점 떨지 마 손에 손 잡고 burning 아우우! 멈추지 마 If you don't get my vibe 이대로 가 지금 정을 이 편 Do the left to the right 그대로 그렇게 따라와 와, 예, 아, 예, 예 손을 놓지 마 동건부 세상을 가져다 줄게 전부 Hey, DJ 모임을 더 키워줘, 이제 예, 예, 예 든든했어요 아, 멋있다, 우리 팀 Let you know why 그대로 날 따라 와, 예, 아, 예, 예 두어 와봐, 반복된 것처럼 뒤엄바라 발목 빈 것처럼 두려움바라 발목 빈 것처럼 뒤엄바라 발목 빈 것처럼 발자국 빛이 흩들어 다 같이 노래 불러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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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윙가 윙가 아싸 윙가 윙가 조차 자 이대로 딱 가야 되는 거니? 꼭 지니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니? 사운드가 확 떨어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소리가 백진 군이 만약에 정말 대중 가수가 되고 싶다, 래퍼가 되고 싶다 그러면 랩은 더 연습해야 되고요 네 너무 비보이의 이런 것들이 배어있으니까 백진은 지금 딱 서 있는 것도 비보이라니까 다리 벌리고 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빼야 돼 지금 냉정하게 그 파트를 수화를 못한다면 저는 안 주는 게 맞지만 형들을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서 준 자리였고 무대에선 잘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볼게 네 목 빌 것처럼 발자국 온 듯이 흔들어 다 같이 노래를 불러 일단 들어갈 때 너무 밋밋하게 들어가 네 샤운 샤운 들어 샤운 들어라 샤운 들어 너 봐봐 샤운 이러잖아 너 지금 샤운 이러고 있잖아 샤운 들어 춤출 때 네가 팍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노래도 불러야지 그렇게 알겠습니다 샤운 들어라 너 춤 그렇게 안 추잖아 너 춤 그렇게 안 추잖아 네 더 세게 응 샤운 들어라 광복된 것처럼 큰일 났네 아이고 샤운 들어라 광복된 것처럼 샤운 들어라 광복된 것처럼 샤운 들어 다시 하겠습니다 샤운 들어라 광복된 것처럼 샤운 들어라 광복된 것처럼 샤운 들어 샤운 들어 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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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안 해? 아닙니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뭘 그렇게 답답해해 실수하면 다시 하면 돼 샤운 한숨 쉬고 들어가지마 아 네 죄송합니다 어? 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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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해봅시다. 하면 돼? 네. 네, 가자. 네. 한 번 해봅시다. 한 번 해봅시다. 한 번 해봅시다. 솔직히. 솔직해지자니까. 에이. 다 온갱이야, 이거. 아, 이거 나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왜 이렇게 없으면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 너네. 자리도 안 맞고 딱딱딱 붙어갖고 이것만 하고 있다니까. 근데 진짜 아니야, 현석아. 대훈아. 진짜 이거 아니야. 지금 하나도 없다니까. 아휴. 네, 진정아, YJ 미래냐, 현석아? 감사합니다. YJ 사람 좋은데 떨어뜨면 어떡할래? 네. 어? 아니, 지금 책임감 갖고 해야지. 그거 울지마. 네. 진짜. 제발. 현석아. 네. 아휴. 아휴. 네, 연습해. 네, 가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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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남자가 돼가지고 왜 울어? 엄마, 네 동생 챙기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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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희야. 왜? 왜? 이건 우리 때문이다 진짜. 대신 총대 맨 거잖아요. 동생인데 또 너무 그렇게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현석이 형한테. 현석이한테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뭔가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고. 비주 갖다 드릴게요. 정말 좀 슬펐어요. 그 순간은. 약간 미안한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사실 현석이가 울고 있을 때. 되게 달래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거울 보고 헷갈리는 부분 더 연습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게 현석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절대 연습을 할 때 안심을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그냥 눈에 뵈는 거 없이. 미친 듯이 쉬지 않고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무대에서 예전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최선을 다하자. 그 맥시멈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은하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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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w at. 은하가님. 은하. 읏. 지금 추고 있어요? 이거 하려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빡세게만 좀 살살하고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무리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손은 이미 다 나와서 더 멋진 결국 믹스엔의 가장 최고의 레전드 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리한 컬러를 힐링하고 여기가 너무 멋있어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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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 비 비 whoever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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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뛰어라 관곱된 것들 뛰어가라 발목 빈 것처럼 바짝 건듯이 흔들어 다 같이 널 다 불러요 아플로 다 때려 마침 forward check up 맨 아우스 유스 액컵 신뢰가는 래퍼 개코 가울 공간은 아까비 달린 생선 난 여기서 잘 자신 없지 마치 인생도 기대하려면 될 때 시기를 고치면 알겠어 볼밤에 늘어났네 hashtag count down 내 한숨 두고 샛네 slow slow do it 흔들만 배창이 갈등 가더라도 점점 떨지마 손에 손을 꼭 hurt it 멈추지마 baby don't hit my pipe 이대로 가 지금 겨울이 가 to the left to the right 그대로 날 따라와 예 아아 헤이 헤이 싹 뛰어라 발목 빈 것처럼 띄어 바라발목 빈 것처럼 반갑고 눈치를 흔들어 다 같이 노래 불러 yo R Hert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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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y'all boy Yeah, giving it real 하얀 걸 알아봐세요 절대로 팔지 않아 Sorry, I'm not worth it 가식 불임에 날 속일파에 맨날 썸내보내 울게 오세요 난 지금 이 모습으로 너의 게임을 봐 I give you all me three up 넌 저리들은 get away I want y'all to savage 넌 빛바린 건 덤으로 팩트를 쳐 내 반응에 넘어져 free I'm all this Hey, bippo, bippo, bippo 나는 내 부모님 바로 해줘 소화 불러 들은 듯 Scarlet Man & Beats 터트려나 샴팩 I'm not clear that one more thing 너처럼 뛰어봐라 발목의 거처럼 너 팔자고 다시 흔들어 다 같이 넌 내 부러워 So I wanna make it do what I want to 의념을 맞춰 모두 one, two 하나, 둘, 셋, baby, one, two, st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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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et me want to st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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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내 두 손을 놓치마 동법무우 화상을 다 가져 주게 전부 Hey, DJ Hey, DJ 또 힘을 더 키워줘. Eas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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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진짜 이거named Yeah, man Yeah, man 하ítulo 19 하 temperatura 하루로 자세한 !!! 지구의 공연 사회당 깜짝 놀랐어요 자신감부터 다른 표정이야 되게 멋있었어요 춤이나 이런 구성들이 너무 잘 보여서 저희도 좀 걱정이 됐었어요 되게 시행착오가 많다고 들었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한 명 한 명 잘 보이고 임팩트도 크고 해서 되게 위협적이었어요 자 잘 봤습니다 태양열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 셋 우리는 태양열이니까 화제 조심 안녕하세요 태양열입니다 너무 잘했고요 일단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좋았어요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무대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강승윤 심사위원 에너지 정말 좋았고요 우태훈 형의 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역시 라임도 꼭꼭꼭 꽂히고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세훈이 되게 오랜만에 부른데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두 분 만났던 게 예전에 YG에 있을 때 본 건가요? 네 YG에서 같이 연습했어요 난 몰랐어요 다 지금 알았어요 이렇게 만나니까 어떠세요? 떨립니다 너무 떨려요 되게 너무 반갑고 너무 섹시한 모습이나 춤도 되게 멋있는 춤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김민석 군 네 김민석 군도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귀엽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오늘 무대를 보니까 그 귀여움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제 눈에 들어왔어요 확실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거론하고 싶은 친구는 첫 발견 저는 오늘 처음으로 김국헌이 보였어요 응 응 응 저한테 춤이 가장 눈에 보였던 멤버예요 저한테 춤이 가장 눈에 보였던 멤버예요 여기에 춤 잘 춘다는 사람들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 눈에 보였다는 건 정말 뭔가 그 과정에서 정말 피난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북헌군을 마지막으로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컴백컴 안무를 넣어서 저랑은 못했을 텐데 라는 아이디어 발상이 좀 뛰어났고요 굉장히 센스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너무 그러니까 암만에 찾아올게요 암만에 암만에 찾아올게요 암만에 찾아올게요 암만에 찾아올게요 암만에 찾아올게요 Academy 여러분 우리 솔직히 무대를 즐겼으니까 ake 암만에czas empresas 고맙습니다. 우와, 좋아. 현석이, 현석이 1등. 현석이 1등. 오, 수고한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현석이, 수고했다. 아, 말도 안 돼. 현석아, 잘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